랩쌀 어! 카운터요 랩쌀을 봐 크... 하수님 잡히는 거 봐 랩터지랄만 안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초반하수 이만 나오죠 그러면은 4코어 나올 수 있죠 아 3코 나올 아 동전을 썼구나 3코 나올 수 있죠 이거 박으면 치산대 야거 오 와우 킁킁이 흡수해주는 요거는 얘를 깔기 그냥 드로우로 봐버리기 다음에 이거 하긴 하는데 무조건 이게 차라리 무거운거였으면 좋겠다 빨아먹게 이거는 이제 좀 누적 딜이 좀 들어가요 이게 안좋아 이렇게 하면 폐부충이 좀 되면서 딜이 막 새지는 않는데 효율은 좋은데 카드교환 효율은 좋은데 지나가? 요거를 하면은 요게 되는데 요거를 하면 얘가 또 살죠 그리고 요거 할 수 있죠 용족들 되고요 늦기가 더 나은 것 같아 3,3 살고 2일보다는 필드 아무것도 없고 1,1이 더 나은 것 같아 그래야지 이게 이기도 되니까 야수를 잡는게 맞겠죠 세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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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수 있고요 아마 명치칠꺼야 얘는 이거 정리 안할 것 같아 아까 명치쳤기 때문에 제발 으응 깜짝놀 벽 저거 정말 야만적 있군 자 벽 벽 벽 벽 벽 벽 벽 다음은 8 8이면 이렇게 이렇게 두개 나가는게 나니까 잿먹으러 하고 가슴이 가영이는 그게 뭐에요? 가영이 계속 가영이가 뭐야 60초 스킵 안되는게 가영이 쓰으으으으으 organization 쓰윽 아아아 allows 폭포 칸 잘 만든다 이렇게 하나만 뽑지 4로 맞추셨죠 또 따스윙 나올 수 있어요 따스윙 칠 수가 없다 형 이렇게 형 그리고 흑마가 핸드가 꼬이기 어려운게 드로우를 한 두어개 먹으면 아까 그 용도 원래는 안나오는건데 드로우를 계속 봐주니까 이게 매끄럽게 되잖아 투기장 아까 봤거든요? 5.4승 밖에 안돼요 평균 갓승한게 꽤 많아요 정자동 핵주머니 오랜만이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것이다 두려움에 떨어라 나약한자여 투기장 한 7승이야 잘한대메 5.4승이면 별로 안높은거 아냐 초반에 요거 털어버립니다 요걸로 재생 없음 집사 잠상님 webs 잼상님 9.7승 잼상님 9.7승 잼상님 9.7승였어요 2등이 8점 몇승인데 평균 1승이 더 높아 그때 그거였거든요 1승 공짜로 주는거? 그거 감안해도 말도 안되는 수치야 모독이다 이거 잡고 갈까? 아니면 모독 각을 볼까? 아니면 동전에서 요걸 낼까? 잡고 뭐가 나올줄 알고 지뢰척기 재밌죠? 고통은 나를 부른다 이걸 낼 수가 없어졌는데? 록도 내고 다음에 요거 되니까 요거 잡아주면서 요거 내고 지금은 얘를 잡을 수 있는게 폭수물 정도? 강희? 강희나 폭수물인데 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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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를 한번 봐야될거같은데요? 잡아둬? 잡아둬야지 얘가 이걸 잡지 그래야 모독이 되지 근데 이씨 모독날려면 어떡하지 이걸 일단 제거를 해야 따라갔어 요거 1일 해주니까 여기 근데 이것까지 아깝다고 하면 안돼 이거 잘 버린거 타광 요거는 뭐 다음에 하면서 모독으로 죽일 수 있고 3이 없네 1 2 3 이거 되게 약하다 생각보단 이거요? 4 그니까 요걸 잡으면 2인데 1 2 그게 없어요 3이 없어요 이거 될게요 차코내고 고독이 잡고 모독 앙강이 모독 앙강이도 안되죠 3코가 3체력이 없는데 요걸 요걸 뭐 내서 3을 만들어놓으면 뭐 모르겠는데 아 얘가 3첸줄 알게 3체 만들어졌다 1 2 3 4 어? 바꿔졌네 4 개이득교환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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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독을 차라리 빼고 간다는 생각으로 좀 살짝 이렇게 좀 대줘도 괜찮은데 그쵸? 너무 좀 이렇게 막 이상한게 교환하는거 같다 필드를 얘가 먹었는데 막 교환을 자잘하게 막 계속 해줬어 이거 할라면 다 박아야죠 만화수정이요? 쓰읍 그렇게 크진 않은거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 중반 넘어가서 이거는 괜찮은거 같애 첨보 고고 고고 TC? TC 때문에 그런가?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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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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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모독을 가꾸셔서 모독각을 보는걸수도 있어 지갑 있으니까 택사 됐어 뇨 나왈 춤춰요 암 크.. ... 1 2 3 4 5 6 6... 이거 잡고 하면 되겠네? 모독 모독하고? 히힛 두 원 굿 깔아 꺼정 아직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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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하시고요 아 아 악마 뭐 나왔었지? 없어요? 아 있어요? 아 이거 있구나 아 요거에 요거 해야될거 같은데요? 요거에서 얼리고 때려서 때려놓고 아 못때려놓네? 이거 흡수해버리네? 아 그러면 요거 요거 가야겠다 요거 요거 좋다 요거 요거 게따따 요거 요거는 요걸로 바꾸고 두개 낼까? 요거 아 이게 뭐죠? 너 가니? 쏘고쓰 여긴 네가 올 곳이야 가니? 괜찮았어 어차피 어그로가 두개라 세개라 잡고 싶은게 너무 많죠 넌 주인님 아니야 끝없는 사랑 끝없는 힘 해 발랐어요 이거는 제이나랑 달라 제이나랑 달라 진정하게 나 이거 이것만 나오면 끝나 황천 제이나랑 제이나랑 절망인데 얘는 계속 하니까 같이 해냐랑 와 하늘 헥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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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오우 좋아 이거 잡고 이거 하고 이거 잡고 피드 종류가 맞죠 아니 근데 자락서스 지금은 아닌 것 같아 3딜씩 되니까 폐가 말랐잖아 요거 교환해주고 요거 요거 해주고 나 또 살고 얘도 이거 여기로 채 간이 쓰고 요걸로 간이 쓰고 7 요거 요거 자 요거 요거 잡고 5 4 5 5 필드를 얘는 특징이 필드를 못먹으면 지는데 제이나는 필드를 못먹을게 느끼니까 문제에요 이 차례도 될까? 여기다 하지? 맛있게.. 스낵먹는 느낌으로 먹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